감사합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CGB 서정입니다. 60주년 터키 한국 수교 출신하고 또 금년 문화회를 맞아서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아이슬란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터키하고 한국은 이미 유성엽 의원님이나 안민석 의원들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정말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터키분들은 아마 칸카르데시 그러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진짜 피로맺은 형제라는 터키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 한국에서 또 CJCGB가 터키의 극장 사업에 진출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도 있고 정서적으로 터키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동질성 느낌 이런 걸 볼 때 저희 CJCGB가 또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터키 영화제 처음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앞장서서서 터키와 한국 문화결과 더 활발히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란은 오스카에서 외국어 영화 지금 노미네이트를 추진 중인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고 뜻깊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터키 영화제 첫 개막작으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